안녕하세요. 2020 미제 여대학원 일반과정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최윤정입니다. 이번 연구과제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한 팀을 이루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를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 팀원 모두가 학업의 위치와 그리고 학업의 정도가 달랐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가 서로 같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소속된 집단에 최선을 다해준 우리 팀원과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위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앉아계신 분들에 비해 경험이 다소 일천하지만 204호 더 젊은 과학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젊은 여성 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